안녕하세요 쌍맘입니다. 한 주를 마무리한과 동시에 전쟁같은 주말 요가의 시작을 알리는 금요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고생한 가족들을 위해 영호가 연어 1kg을 준비했는데 놀라운 일이 발생했고 깨닫기도 했습니다. 과연 무슨 깨달음을 얻었을까요? 그럼 즐감하시고 어묵님들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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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잘 만들었다. 아 진짜? 응. 나도 조금만 한입만 줘봐. 안 먹어봤어 아직? 어 한 번 더 먹고. 나도 안 먹어봤어. 맛있어? 맛있어? 응 맛있어. 되게 식감적 쫀득해. 음.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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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게. 여기 가. 이거 한입에 먹으면 안돼. 엄청 다니까. 으악. 다인. 안녕하십니까. 잘라서 먹어봐. 잘라서 먹어봐. 잘라서 먹어봐. 옆집사이 형들도 많지? 요거 먹으려? 이렇게 먹으면 이리와 어 먹어도 되는거야? 응 그럼 난 슬슬 이제 밥준비한다 네 맛있게 해주세요 맛있게 해주세요 자 이거 뭐야? 꾸기 꾸기 한번 먹어도 돼? 한번 해봐 이거를 구워서 먹어야지 제 맛도 안 먹다보니 근데 이제 한 명은 미치겠네 하나 둘 둘 둘 둘 셋 둘 셋 고춧가루 고춧가루 빠르다 찹쌀 넘어장 좋다 제 생각보다 나 irinander 빨리요 존맛!! 어땡어alie 감사합니다 꽁 seva 짱 불교 이제 산책을 해봤는데 제 파리 놓으세요 제 파리 놓으세요 2살을 이렇게 해서 집사 2시간 뭐하세요? 뭐하는거야? 아빠! 무언야! 아야! 우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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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냐기위치 우주냐기위치 우주야 peur게 우주야! 우주야! 아아äh! 그러자! 그래서 우주맛.. 이제 공격할게요 맛있다 와 이거 먹을거야? 통장에 대한 쇼핑 제작 마시장 프랑스 프랑스 이모 프랑스 프랑스 어? 예! 알았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얘들아 밥 먹자.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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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ceman. 안녕. 안녕. 문 Fitzgerald. 안녕. 안 먹어? 진우가 편식이 심하구나 먹을 사람만 먹어. 엄마는 먹는 거 강요 안 해요. 배고픈 사람만 먹는 거야. 시금치? 진우야 예쁘게 말해. 시금치 안 먹어도 돼? 엄마가 줄 거니까 예쁘게 말해. 내가 한 번 시도는 해 봐. 이거 어떻게 맛있어? 작은 거 한 번씩도 해 봐. 그거 여기 다 들어간 거야, 얘들아. 알았지? 어때? 시금치 먹을 만해? 별로 맛이 없어. 우리 디렉아, 디렉아, 디렉아. 디렉아. 숟가락이 필요하다. 이거 니모 먹고. 어때? 샐러드? 완전 맛있어. 완전 맛있어? 네. 떼고 떼고 떼고. 알았다고 준다고. 맛있어. 술 중에 뭐가 더 맛있어? 술 다 맛있어. 엄마, 나 이거 줘. 응? 나 이거. 어때? 레스토랑에 온 기분이야. 아 진짜? 아 진짜 맛있어, 진짜. 나도 먹어봐야겠다. 와, 대박. 이게 레스토랑 와가지고 먹는 것 같아. 진짜 맛있어. 얘들아 이거 진짜 맛있는데? 네. 너무 맛있는데? 엄마, 이 샐러드 먹어봐. 진짜 맛있지? 엄마, 이 샐러드. 엄마, 이 샐러드. 아니, 웬만한 해서 파는 것보다 훨씬 맛있어. 아빠, 샐러드. 엄마, 엄마. 대박. 엄마, 샐러드 먹어. 진짜 레스토랑. 엄마, 위에 살이 제일 맞아? 점점 초다. 오, 맛있지? 이거 소스에 파스타 조금, 우리 애기 파스타 좀 해서 해줄게. 빨간데. 진짜 맛있어. 빨간데. 빨간데. 엄마, 나 아까 맛있잖아. 맛있다고 부족한 거야. 우드 타분아. 그건 주문해야 돼. 오늘 생선 맛있어? 생선 맛있어? 잘 먹네. 와, 진짜 맛있다. 오늘 아까 시금치 맛 없다면서. 나 먹었어. 같이 먹으면 맛있지? 연어 저거 한 개 정도. 아, 이거 연어? 어머, 저기 게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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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다 뿌려줘. 이게 야채랑 연어랑 같이 먹어야 돼. 나 물, 나 물. 엄마야, 물. 잘 어울리지? 대박이지? 내가 만들었지만 진짜 맛있다. 엄마, 물. 엄마, 물. 거기 있잖아. 먹어. 엄마, 엄마 먹어. 한국식. 약간 볶음밥 같은. 마무리로. 네, 준서야. 줄게요, 기다리세요. 기다려. 여기 무슨 모양의 토끼들? 구불고기들? そう, 토끼, 물. 아따 After Avatar! 뱉어 됐어, 먹어봐. 한번 먹어볼게요. 입에 집어넣으면 안 뜨거워 왜 이거 꿀꿀이지야? 오 꿀? 진서 꿀꿀 불어서 어 내려놔 맛있어 진서? 음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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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네 진서가 잘 먹어 꼬깨 모양 꼬깨 모양 꼬깨 꼬깨 있어? 음 안 돼 왜 꿀꿀지? 아빠 여기 봐봐 여기 여기 꼬깨야? 응 먹어 먹어 떨어지겠다 맞아 맞아 꼬깨 봐봐 꼬깨래 엄마 꼬깨 어디 있잖아 엄마 만들어줘 고마워 빨리 꺼 만질어줘 빨리 꺼 만질 수 고마워 완전 고마워 100점 3점 100점 1 3 4 3점 1 5 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